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되는 청문회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는 입장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정청래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여 놓고 정작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자신의 책임은 없다면서 그 책임을 우원시 국회의장에게 떠넘기는 이런 입장을 적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더니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국회법에도 위반이 된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청원을 임의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청문회 개회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국회법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자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청래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국회법 124조에 따르면 국회 처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에게 따질 거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따줘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고 오히려 우원식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인데 아니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입만 열면은 국회법을 외치면서 모든 절차가 국회법에 따르고 있다고 난리를 쳤고 특히나 자신의 그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는 것을 전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다 보았는데 여기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 우원식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방패막이를 하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이며 오히려 우원식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탈핵 청문회에 대해서 그동안 초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청래가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는 정청래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회법 58조를 보면 각 상임위의 안건은 소위원회부터 거치도록 전제가 되어 있고 대통령의 탈핵 청원안도 청원심사 소위를 먼저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는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에 청원심사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원심사 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청문회 개최 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청원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청원심사 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법 65조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탄핵 청문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청래가 토론을 임의로 전부 다 중단을 시켰는데 이거 역시도 토론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하지도 않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것은 국회법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사 탄핵을 결정을 할 때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먼저 국회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표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진행을 할지 말지 이를 결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우선은 청문회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이니 검사 탄핵 청문회 때와는 순서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그때그때 자기들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청래는 이번에 권한쟁이 심판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검사 한박 사건 당시 때도 권한쟁이 심판이 있었고 이때도 법사위원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번 사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헌재 측에서 어제까지도 효력 정제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았고 법조계 측에서도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매우 드물다면서 결국은 이 사안은 본안 심판까지 가가지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현재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적 분쟁에 있는 상황이니 대통령 씨를 비롯해 가지고 해당 사건의 증인들은 해당 청문회가 잘못하면은 위법 청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에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분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불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헌재가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런 탄핵 청문회라든가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청문회들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청래 이번에는 입장문을 보니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완장질을 할 때는 세상 무서운 거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패악질을 하더니 법정에서 책임을 묻게 되니까 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헌재 측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려가지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는 개원을 한 지 두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갈등을 겪고 있고 민생을 외면한 채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상임위 여기저기에서 탄핵을 외치고 국무위원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군기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계를 내보니 국회가 50일 만에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무려 268명을 부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막장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 운영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상임위에서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나 살펴보니 당연히 원탑은 정청래의 법사위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 청문회 때 1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렀으며 이번에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전부 다 더해보면 법사위는 국회 개원을 한 이후에 벌써 70명 가까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최민희의 과방위도 법사위 못지않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과방위 같은 경우에도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을 하겠다면서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부를 예정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무위원이라든가 행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임위에서 정부에 몇몇 기간을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증인이 여러 차례 소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십 명을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국회에 소환에 응했는데 정작 국회에 출석을 해서는 의원들에게 질문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대답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내를 비롯해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초반에는 이렇게 무작위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을 불러 제끼고 있지만 조만간 몇몇 증인들이 소환에 불응을 하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봤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은 더 이상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정청내를 비롯해서 각종 상임위에서 완장질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상대방을 긴장을 하게 하고 무서운 것이지 칼을 꺼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상대방도 살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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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